아린광리 산맥 중국 시장자치구 서장자치구 티베트 남서쪽을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떠든 산맥 길이 약 800km 약 150km 남쪽을 나란히 뻗어내리는 강디스 산맥 강제사 산맥이나 동쪽의 맨칭탕구라 산맥 영청당곤압 산맥과 함께 트랜스풰말라야 산맥에 포함시킬 경우도 있다 평균 해발고도 약 5500m이며 주봉은 서단 가까이에 있는 아림산 안흥산 7315m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S. 헤딘의 탐홈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감사합니다.